일반적으로 곤충은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칩니다. 장수풍뎅이는 5달, 매미는 6, 7년간의 애벌레 기간을 지나면 번데기가 됩니다. 삼엽충 딱정벌레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수컷과 암컷의 외모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삼엽충처럼 보이는 딱정벌레는 모두 암컷입니다. 암컷 삼엽충 딱정벌레는 애벌레 단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수컷은 날개가 있고 크기가 훨씬 작은 일반 딱정벌레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DNA 분석 없이는 수컷과 암컷, 삼엽충 딱정벌레가 동일한 종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컷은 길고 구부러진 생식기를 이용해 암컷의 생식공에 단단히 붙어 약 5시간 동안 교미합니다. 수컷은 분리한 후 3시간 만에 죽습니다. 다음 날 암컷은 습한 낙엽 더미에 약 200개 정도의 끈적끈적한 알을 낳고 몇 주 후에 죽습니다.